1, 2, 3 보이스 리퍼블릭 안녕하세요 소년공화국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방송댄스학과 졸업작권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소년공화국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소년공화국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년공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샤은입니다 이번에 서울종합예술학교 방송댄스학과 졸업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congratulations 앞으로도 방송댄스학과에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샤은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반씨입니다. 서울종합예술대학교 방송댄스학과 졸업작품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졸업작품 발표회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송댄스학과 그 중심에는 정진석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지금 저희 콘서트 때문에 정신 없으세요? 네, 굉장히 저희 땜에 바쁘셔가지고 드레드 땀 머리가 하나하나 지금 한 올 한 올 풀리기 시작하고 계시는데 정말 원통하게 그지없습니다. 네, 정말 여기서 너무나 엄청난 인재들이 많다고 항상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또 멋있게 졸업하셔가지고 또 저희랑 같이 또 무대에서 슬라를 기다리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긴장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갈고 닦으셨던 실력, 졸업작품 발표회에서 마음껏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